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한 분들이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으시면 승리하게 될 줌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 문제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인생은 고통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가 오고 또 끝나면 또 오고 계속 밀려오는 그런 바다를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니까 가장 중요한 현장을 초대교회가 만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라는 시대적인 재앙을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환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긴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최고의 기회와 응답을 주신 것이죠 절대 흔들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야구보설장 2절부터 이렇게 보면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나와요 엽기 23장에서 보니까 엽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그 사람의 능력과 수준과 그릇, 믿음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열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선장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야 진짜 싸움을 잘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단이라고 누명 씌우고 거기 가면 구속시키고 또 심지어 사형까지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대로 종교생활하거나 적당히 다니는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도 보니까 환란 때문에 세대반이 죽고 그 환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흩어져 버린 거죠 그 안디옥에 당시에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잖아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크고 멋있는 교회였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50만이나 되는 큰 도시였지만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산에서 동굴을 파고 숨어 있었어요 언제든지 잡으러 오면 도망갈 수 있도록 여기저기에 구멍을 많이 뚫어놓고 피할 수 있고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가 피난 차고 그랬습니다 또 한 번 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뭐 조금 더 돌들이 쌓였는데 하여간 이 사람들이 피하고 예배했던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처럼 건물이 멋있고 깨끗한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선교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게 만드신 겁니다 이 교회에 사람들이 자꾸만 모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여기에 파송을 했어요 자꾸만 더 많아지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 동안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뭐로 불렀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계속 그리스도 말하니까요 문제와 한란을 만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숨겨두신 응답들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반을 죽고 순교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보고마 라는 문들을 하나님이 열었었던 겁니다 정말 응답은 어디에 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에요 문제와 재앙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죠 여기에는 제자들이 모였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였어요 말만 하고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본적으로 완전 복음으로 담난 사람이라야 갈 수 있었어요 굳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있어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 붙으시고 진리의 편에 언약에 대해 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이곳에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환란을 이긴 이 언약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길래 거기에 모였는지 한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준도 있고 삶도 훌륭한데 복음이 없어서 저주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걸 지키면서요 아주 삶을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반대하고 그리소를 모르니까 그리소를 십자가에 못 박기라고 하는 그 대의를 섰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답이 났어요 예수가 그리소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부활하신 것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어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완전 답이 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신 그리소구나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수천 년간 기다렸던 그 그리소구나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완전 답났던 분들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이면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한란을 당하지만 진리의 대일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소 이름으로 이만한 성령 충만함 성령 체험을 통해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대부분 제자들은요 갈릴리 출신이고 아주 시골 출신입니다 사마리아보다도 더 북쪽인 완전 외딴 곳이거든요 우리 캐나다로 치면 거기 누나버 정도 될까요 그 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냐 이렇게 무시해 봤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그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이게 뭐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환란을 이긴 언약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아야 되겠죠 일단은 문제와 핍박과 환란을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세상에 왜 고통이 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죠 정말 환란에서 승리하려면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오죠 아마 이번 주에도 다 알고 있었지만 속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되어 있고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써지는 게 중심되어 있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중심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지만 실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갈 때는요 틀린 걸 선택하면서 살아가죠 그게 원제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근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잘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힘들고 어렵냐 이 근본 문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이혼률이 급증하고 가정폭력이 심해졌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I saw the news that the divorce rate is going up in this time of COVID-19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잘 커지지 않고 자꾸만 문제 일어나고 원수 같고 이런 일이 생기죠 자꾸만 경제가 힘들게 만들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서 자꾸만 나는 나쁜 습관 속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상하게 교육 많이 배웠는데 또 종교생활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영적 문제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적으로 어려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상처 속에서 남하고 비교하면서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요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종교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은 자꾸만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 속에서 재짓고 조주받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보금의 능력을 대충 알면 안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가 욕먹고 교인들이 욕먹냐 보금의 능력을 껍데기만 알아서 그래요 보금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요 입만 열면 보금을 자랑했어요 그 엘리트였던 바울이 보금을 알고 나니까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자랑해요 보금은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보금을 대충하지 마시고 껍데기만 알지 마시고 보금을 인생 문제 해결하는 열쇠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금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흑암 혼동 공허 가운데 하나님은 보금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원죄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금 대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보금 운동하라고 이 보금 운동하라고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시고요 보기에 근원되게 만드시고 축복하셨어요 만민이 너를 인해서 후손들을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국에서 노예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양의 피 바르는 날 희생제사 그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포로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단어가 뭐였냐 이사회 철장 14절입니다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주셨던 답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성경의 결론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에서 증인될 거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복음 누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확인하는 증인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내가 해놓은 것은요 결국은 한계가 무너져요 내가 내 업적을 쌓아 놓은 것은 바벨탑처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능력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약간만 그렇게 결단하시면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지금 나의 마음과 내 영적 상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의 미래와 인생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밤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적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상처와 받았던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상태로 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을 찾고 또 치유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주무십니까 하루에 있었던 것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막 지쳐서 하나님하고 분열된 상태로 그냥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흔들리고 불신하고 했더라도 밤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무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바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시작하셔야 돼요 렘넘넘트들이 아침에 눈 뜰 때 핸드폰에 충전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핸드폰 충전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야 하루를 견디죠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요 행복한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래야 24시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면서 올바르게 복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짜 기도응답을 허락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어떤 기도응답이 왔냐 하니까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의 문들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제자가 세워지고요 현장이 변화되는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게 그게 응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환란을 이기는 언약의 사람이 되려면 전도의 대열에 서야 되고요 또 제자운동 속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틀린 대열에 서 있게 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지식인들이 엘리트들이 모였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 쓰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까 보셨다시피 안디옥 교회에 그런 곳에 하나님은요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도록 응답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대열에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쓰시는 대열인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부터 모든 직업을 그만두고 전도만 하러 돌아다녀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 그게 지금 전도자에 대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있어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하나님과 송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임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정 3장에 안진병이가 일어나고요 사도행정 8장에 보면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놓고 계신데 사도행정 2장의 41절에는 삼천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정 9장 10장에 보니까 다메세계의 아니아가 있고요 요파에는 다비다하고 피장 시몬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역에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복음 전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한란을 이긴 언약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요 모델적인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름 지으신 교회들이 엄청 많거든요 세계보금화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가장 기중하게 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란이 온 것 같은데 큰 응답을 받았던 교회였어요 보금으로 완전 생명 걸은 사명자가 모였고 참 전도가 시작됐고 참 제자가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숨겨두신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기가 분명히 왔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게 보였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힘 있는 재벌이 함께 해서 도와주기만 해도 많은 어려움들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 했다 대단한 역사리라는 거죠 누가 봐도 망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주의 은혜가 보였다고 나옵니다 우리도 이제 저 사람 보면 깡패 같다 저 사람은 꼭 사기꾼 같다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주의 은혜가 보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집에만 있는 문제 나에게만 있는 문제 특별한 문제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인 응답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핍박하는데 그 굴 속에 큰 무리가 모여있다고 봐요 전 세계가 기근들고 어렴당했는데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의 경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언약으로 붙여있길 축복합니다 천하가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빛의 경제 전도와 성교를 위한 경제 랩런트를 위한 경제 회복의 주역대회를 바랍니다 사도인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들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됐어요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고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언약을 주셨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응답과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문제와 어려움을 볼 수 있도록 올바르게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어떤 한란이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교회를 부르셨고요 우리의 모임을 교회를 만드셨는데 우리 언약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보금하는 교회가 되도록 모델적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응답해달라고요 아무도 못 가는 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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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문제와 어려움 한란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for allowing us your words so we can overcome all the tribulations and harshness and suffering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과 전도와 성교의 대열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we truly desire to stand on the line of mission evangelism till the day that we stand before you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진리의 대열에 서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we can stand on the line of truth not being shaken 연약하지만 세계 보고만은 모델적인 응답이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오늘도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느님 앞에 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받아 마땅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 마땅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로의 복음을 가지고 가장 축복된 행복한 인생 살아가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에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리고 해단 내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더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그리스의 증인으로 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하며 세계 복음하에 언약 가지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성교와 랩론트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흑안문화를 바꾸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심부름하고 또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오직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시며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랩론트들에게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보금의 대열에 제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보금 가지고 이삼출나라 살리는 주역들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 충만하심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이번 한 주간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언약의 모든 성도님들과 랩론트들 머리위에 이들이 살리는 모든 현장과 미래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